인사해 줘. 왜 나는 인사하는데 넌 안해. 우리는 전기차 러버다. 전기차 러버 맞죠. 여행 갈 땐 꼭 전기차를 타는. 인사해 줘. 왜 나는 인사하는데 넌 안해. 평소 가는 길이랑 반대편 같아. 화내지 말고 운전해요. 안 먹어요. 배고파서 화난 거야. 내가 움직이는 어떻게 할 거야? 몰라. 배고파서 화내자. 너무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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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려가지고. 목 아프지? 괜찮아? 오구 졸려. 점심에 출발했는데 저녁에 도착했네. 와 담양이다 담양. 다 왔다. 인터넷에 보니까 6시 이후로는 무료라 그래서. 퇴근하시니까 무료라. 아. 배꼽 보인다. 배꼽 보인다. 여기 좋다. 오울 질 때라서 더 좋은 것 같아. 뭐라고? 오울 질 때라서 더 좋은 것 같아. 맞아. 그래도 해지기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다. 여긴 다 반대. 그래서 덥지도 않고. 맞아. 근데 오늘 날씨 별로 안 더웠을 것 같아. 그려서? 응. 와 진짜 자연이다. 왜 놀러와서 사진 찍는 줄 알겠다. 여기 너무 예쁘다. 서울에서도 한 번 안 가본 메타 세카이 여긴다. 맞아요.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되게 좋네. 나이키잖아. 아. 마음 아팠어. 어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